너 화장하는 여자니? 화장품을 갖고 다니니? 언제부터? 나 오늘 웬일로 파우더랑 리프틱 챙겼어 파우더도 좀 발라줘 나 화장 좀 했잖아 어때? 그러네 어때? 왜 항상? 사람 같아 어때? 사람이 생겼어 이제 좀 돼야 돼 너가 너무 맞다 안녕 안녕 이게 본즈인 것 같아 본토 발음으로 해줘봐 이게 본즈 본 본즈 본 앤드 스메소스 맞춰봐 너 이거 아 너 이거다 너 이거다 그치? 네 버섯잔치인데 버섯잔치 때려 때려? 때려 넣어? 다 넣어버려? 다 넣어버려? 물어보면서 그냥 다 넣고 이거 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 잘라주면 애들 먹는다 달콤하더라 애들이 좋아해 한입 먹어봐 한입에 어차피 다 들어갈 건데 뭐 하하하하 부럽다 운전하는 사람 운전하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 진짜? 뭔가 멋있어 어 여기다 여기 여기 헬링자네 궁금해서? 하나 둘 셋 셋 하하하하 테리야 엄마 봐봐 무지개 목에 무지개 얼굴에 무지개 네 이제 높이가 올라가서 손실이야? 아하하하 안녕하세요 즐거울까요 체육활동이랑 간식먹기 맞아요? 테리야 맞아요? 딩동댕동 땅댕 맑아 줄게 네 안녕 혜리테리야 오늘 유치원에서 환교공원의 금토선을 알려주셔서 함께 등산하고 왔지? 네 맑은 공기하고 예쁜 풍경을 보니까 어때? 좋아요 엄마는 너희들과 함께 라서 너무 좋아 내년에는 혜리가 초등학생이 되고 테리도 6살이 되는데 유치원에 동생이 생기는 거야 테리도 그치? 지금까지 건강하게 자라줘서 엄마는 너무 행복해 소환이 아무도 한 마리 없애는 소환이래 하하하하 그래? 엄마는 혜리가 말했던 것처럼 평생 너희들의 보물지도가 되어줄 거야 너무나 사랑해 엄마가 빨리 죽이래 듣고 있어? 듣고 있냐고 귀퇴기를 열어야지 듣고 있어? 엄마가 뭐라고 했어? 테리 어때? 잘 들었어? 내가 한 번 더 읽어볼래 엄마 여기 견갑 있나? 나 여기 견갑하려나 봐 테리야 엄마가 테리한테 들려주고 싶은 노래겠거든 봐봐 하나 둘 셋 정신 차려인 친구야 예예 이거지? 어 엄마는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사랑해 어 좀 사랑해 사랑해 혜리야 혜리야 봐봐 아니 멈춰있어봐 나 아래를 해봐 나 아래를 해봐 나 아래를 해봐 아래를 해봐야지 아니야 아래를 해봐야지 혜리가 야옹 무지개야 무지개야 무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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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개는 무지개 그래? 그네있다 어 그네있다 진짜 그네타다 등산에는 송풍기 빠질 수 없지 그치 까까가 빠질 수 없지 우리가 매일 정상하면서 송풍이 했잖아 응 맞아 맞아 엄마 안아가가 아래로 있었는데 뭐 뚜가야 그래 언니, 너 엄마한테 있어 봐 아비 막지마 아비 막지마 아비 막지마 그럼 여기 어디로 가면 알지 어 너희들 진짜 고머리야? 응? 너희들 딱풀이야 딱풀? 이렇게 나 여기가 언니 옆으로 가 나 여기가 끈끈이 주걱 같아 끈끈이 주걱 끈끈이 주걱 엄마는 팔이 주걱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와 언니가 파리 학교 다녀서 어떻게 알지 알아봐? 나 이중살이 밤이 되잖아 아니야 아직 여섯살 아 오 없어졌어 맛있어 반unk 감사합니다.